안녕하세요. 글밥먹는 여행작가 빵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행글에는 과연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강의를 좀 살려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여행글의 종류는 그냥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여행글들을 쭉 나열해 본 것입니다. 역시 분류기준을 세밀하게 정하지 않았음을 밝혀드립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각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다른 편에서 하나씩 공개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여행작가는 어떤 여행작가들이 있는지 영상을 공개했었잖아요. 여행작가 종류에 대한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여행글들은 전업작가, 즉 돈 버는 여행작가의 경우 대략 다 한 번씩은 접해볼 만한 글의 종류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행글에는 우선 우리가 흔히 보는 여행정보서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행을 잘할 수 있도록 여행지 정보를 담고 있는 백과사정 같은 책입니다. 요즘은 책들이 점점 친절해져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행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고 가면 좋을 만한 여행 팁과 지도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과 가면 좋다, 학생 자녀와 가면 좋다 등 적합한 여행 대상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최적의 시간, 계절 같은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테마나 그곳에 얽힌 이야기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온리플래닛은 구글 이전 시대의 정말 대표적인 여행정보서였습니다. 저 파란색 로고만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는데요. 론리플래닛 이야기도 나중에 해야겠네요. 그리고 저스트고 시리즈나 백배즐기기 같은 정보서들이 한 획을 그었는데요. 한 10년 전만 해도 여행 좀 다녀봤다 하는 사람들의 집에는 이런 여행정보서 한두 권은 꽂혀 있곤 했습니다. 정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행기사, 여행칼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기사나 칼럼은 신문 잡지 같은 정기간행물이나 인터넷 매체 등의 기고를 하거나 연재 형태로 노출이 됩니다. 주로 여행작가, 기자들이 집필을 하고 이런 형태로 입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서와 다른 점은 시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정보서보다는 조금 더 집필자가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글을 구성의 테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쓴 사람의 감회나 감상, 경험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또 아예 에세이로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에세이로 갈 것이냐, 정보를 조금 더 줄 것이냐, 아니면 코스를 짜줄 것이냐 등등의 글의 형식은 간행물 데스크가 어떤 형태로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이에 적합한 집필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테마 여행소가 있습니다. 특정 테마에 맞춰서 그에 해당하는 여행지를 골라 다니거나 테마에 맞는 답사, 체험, 교육 여행들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맛집 여행, 역사 유적, 성지술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집필을 하고요. 아주 스테디한 테마 여행서로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있습니다. 이 유흥준 작가님은 문화재청장을 하기도 했죠. 때로는 테마 여행소의 전문성이 강조될 때는 여행글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경계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다음은 에세이, 수기 또는 산문이라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인데요. 가장 개인적인 감상을 쓴 글이죠. 서점에서도 가장 많은 종류의 에세이가 나와 있고 또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행 에세이, 수기를 쓸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SNS에서도 아주 많은 여행 에세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를 통한 힐링, 글읽기를 통한 힐링의 힘이 발휘되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접근하기도 쉽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여행글인 만큼 그만큼 실력 차이도 가장 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글로 쓰는 여행 수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빌브라이슨 같은 경우에는 기자인데 여행 에세이가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일본 사진 작가인데요. 후지와라 신냐의 글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아주 많은 여행 작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을 소개했었죠. 여행 작가 편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포토 에세이가 있습니다. 주로 사진 작가 분들이나 또는 사진 작가와 협업으로 포토 에세이 북이나 또는 전기관행물의 한 페이지짜리 포토 에세이를 내기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포토 에세이는 사진 한 장으로 수많은 말들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사진의 힘이 뛰어나야 합니다. 방송 원고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라디오 방송이나 TV를 보면 여행을 소개하는 코너에서 출연자가 하는 멘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방송 원고는 방송 작가가 써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라디오 같은 경우 출연자 자신이 씁니다. 특히 소리로만 전달되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숨소리까지 쓴다는 마음으로 원고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녹음 방송일지라도 거의 편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써야 됩니다. 여행 작가로서 방송도 꽤 흥미로운 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인데요. 이거는 글의 종류라기보다는 서사의 기법 중 하나입니다. 여행지를 풍경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스토리를 알게 될 때 그 여행지 또는 여행이 더 특별하게 보여지고 오래 기억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 마케팅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행 작가로서 일하면서 적어도 국내외 여행지 천 스팟 이상 그만큼의 여행 칼럼을 썼는데요. 어떻게 맨날 똑같은 형식으로 쓰겠어요. 스토리텔링은 여행글을 더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영상에서도 여행에서 주워들은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대충 훑어보는 것으로 여행글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여행글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